안녕하세요 진국이네 신유궁입니다 머리가 그새 많이 자랐습니다 뭐 어찌 됐든 여러분들 커뮤니티에 올렸듯이 제가 코로나에 걸린 상태입니다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예전에 저 밀접접촉자 14일 격리했던 거랑은 좀 다르게 11월 1일부터는 이제 10일로 좀 줄어들었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11월 11일에 격리가 풀리게 됩니다 그 말인즉슨 10일간 저는 뷰티플러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그냥 뭐 쉴게요 여러분들 쉬겠습니다 장난이고 그 경민이한테는 좀 미안한 상황이 됐죠 근데 이제 경민이가 괜찮다고 몸조리 잘하고 쉬라고 해가지고 뭐 나름대로 저도 이제 여기서 할 수 있는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슬기로운 팩급 생활 시즌5 대본 작업을 아주 열심히 잘 구사하고 있습니다 아프다고 또 맘 놓고 쉴 수 있습니까 그래서 나름대로 치밀하게 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여러분들 재밌게 만들어 볼 테니까요 조만간 올라오는 슬기로운 팩급 생활 시즌5 여러분들도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캐스팅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증상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저는 무증상이 아닙니다 몸살 심하고요 열도 안 떨어지고요 기침도 종종 나오고 가래가 좀 많이 나와요 콧물도 많이 나와요 그리고 제일 고통스러운 거 맛이랑 향이 안 납니다 얼마 전에 그 김치찌개 먹고 싶어가지고 배달팁 4000원 주고 김치찌개를 시켜서 먹었어요 스팸 김치찌개였는데 김치찌개에서 스팸을 딱 꺼내서 밥 위에 싹 올려가지고 이제 한 숟갈 딱 먹으려고 입에 넣었는데 아무 맛도 안 나더라고 아이씨 스팸말고 리참맛네 이 생각하고 국물 딱 떠먹어 봤는데 김치찌개 맛 하나도 안 나고 소금 안 넣은 사골 맛이 나더라고요 냄새 맡아봤는데 냄새가 하나도 안 나 그래서 그 엉덩이에 똥꼬에 손을 집어넣어가지고 코에다 냄새 맡는데 이러진 않았어요 이러진 않았는데 그래서 저는 지금 집에서 냄새가 나는지 안 나는지 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가 저기 있긴 한데 버리지도 못하고 어.. 저기서 냄새가 나는지 안 나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제가 지금 원룸으로 이사를 왔잖아요 너무 심심하다가 아무한테나 다 전화 걸고 뭐.. 하.. 그래도 다행히도 컨디션이 조금 회복이 된 상태입니다 또 언제 아플지는 모르겠어요 아프면 진짜 아파 나 못 움직여요 여기 누워가지고 아무것도 못해요 뭐.. 저는 나름대로 열심히 할 거고 나도 열심히 할 거지만 기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0일간은 뭐 뷰티플러드 나올 이유는 없겠지만 잘 봐주시고 뷰티플러드 꼭 챙겨봐주세요 여러분들은 뷰티플러드의 진정한 팬이 되주세요 저희 먹고살게 해주세요 뷰티플러드 하여튼 뭐 여러분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뷰티플러드 파이팅 이럴